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HTM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HTML이란 언어의 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HTML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Markup을 제가 언급할 때 태그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 태그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태그는 영어로는 이렇게 tag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옷에 붙어있는 태그, 다른 말로 tag이라고도 하죠. 바로 태그가 하는 역할은 뭐죠? 이 옷이라고 하는 이 제품의 어떤 속성 또는 옷이라는 제품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이 부과되어 있는 이 것이 태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은 어디서 생산했고 또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정보들이 바로 그 태그 안에 기술되어서 그 옷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HTML의 세계에서의 태그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그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꺽쇄로 시작해서 꺽쇄로 닫습니다. 그리고 태그명이 오고 그 다음에는 속성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가 끝난 다음에는 컨텐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꺽쇄가 열리고 꺽쇄가 닫힌 다음에 태그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이 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태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죠. 자, 제가 여기 예제를 준비했어요. 이 예제는 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링크로 만드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 앞에 있는 http,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url로 사용자를 보내는, 그 문서를 로딩하는 그런 예제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에서 이 태그라고 하는 것과 컨텐츠라는 것을 먼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강조 표시한 부분과 뒤쪽에 강조 표시한 부분이 바로 태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컨텐츠라고 적어놓은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옷에 비유를 해보자면, 옷에서 컨텐츠는 옷 자체가 컨텐츠인 거고요. 그리고 그 옷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부과되는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을 태그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 이 생활코딩이 링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a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태그명, 이 태그의 이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href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고, 이 속성은 이 속성의 값으로 http, OpenTutorials.oig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링크가 OpenTutorials.oig라고 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문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저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OpenTutorials.oig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href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것과 href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에요. 그래서 약속되어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링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a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링크를 어떤 특정한 url로 연결시키고 싶다면 href라고 하는 이 속성명을 사용하고, 그리고 속성값으로 여러분이 연결시키고 싶은 url을 적는데, 이 속성명과 속성값은 equal로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속성값은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규칙이 이 html의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꺽쇠, equal, 따옴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 href 이런 것들은 약속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어떤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가 편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태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리는 태그가 있으면 닫히는 태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태그로 시작하는 태그가 이렇게 꺽쇠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코딩이라는 컨텐츠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꺽쇠가 오고 a라고 적혀있는 태그명이 나타나는데, 이 태그의 특성은 앞에 슬래시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a 앞에 슬래시가 붙어있는 것은 이것이 a 태그에 대한 닫히는 태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태그와 뒤쪽에 있는 슬래시 a라고 하는 태그가 항상 쌍으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태그와 뒤에 있는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컨텐츠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타입의 정보인지를 기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의 역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 태그에서 href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속성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속성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이 속성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속성이 만약에 여러 개 등장을 한다면, href는 equal, http.oig라고 적고, 한 칸 띄우고, 예를 들면 target이라는 속성이라고 하면 target은 equal, 그리고 쌍따옴표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 속성의 값을 적어주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태그들은 항상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가 쌍으로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태그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의 성격이나 역할을 기술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태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br이라고 하는 태그는 이 줄바꿈을 하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런 태그들은 그냥 열리는 태그, 닫히는 태그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태그로 역할을 또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태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하고 태그명, 이건 br이라고 하는 태그죠. 태그명이 오고, 그리고 한 칸을 띄우고, 그리고 끝에 slash가 온 다음에 다시 꺽쇠로 태그가 닫히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input으로 시작한 이 태그는 이 버튼을 만들어주는 태그인데, 이 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서 slash, 꺽쇠로 해서 이 열리는 태그, 닫히는 태그 구분 없이 그냥 태그 하나로 사용이 되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